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온 오드리 그녀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의 일지를 발견합니다 잠시 후 누군가 다가오고 겁에 질린 오드리는 급하게 잠을 청하려 하는데요 그때 바닥에서 피를 발견한 오드리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끌려가게 되죠 며칠 후 대학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을 진행하던 사라 그녀는 케인 교수와 함께 교내 학생들 대상으로 상담을 해줍니다 엄마의 자살 이후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라 다음 날 오드리를 걱정하는 친구들 그날 밤 오드리가 사라를 찾아오고 사라는 일단 오드리를 진정시키는데요 얼마 후 물을 떠오려는 사라 혼자서 잠을 자던 오드리는 누군가의 침입에 두려움에 떨게 되죠 사라를 찾아 공동 주방으로 향한 오드리 하지만 사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때 부기맨이 그녀 앞에 나타나는데요 잠시 후 사라진 부기맨 오드리는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방에 숨어버리죠 다음 날 사라의 라디오 방송에 전화를 건 오드리 오드리는 부기맨에게 살해당할 거라는 사실을 예고합니다 오드리가 걱정돼 그녀의 방으로 향하는 사라 잠시 후 벽장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고 그때 오드리를 공격하는 부기맨 사라는 오드리가 부기맨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미 사라진 부기맨 사라는 일단 친구들에게 사실을 숨기죠 그날 밤 남친에게 사실을 털어놓는 사라 사라는 일단 친구들에게 사실을 숨기죠 그날 밤 남친에게 사실을 털어놓는 사라 다음날 오드리의 방에서 그녀의 아버지 일지를 발견하는 사라 사라는 부기맨의 존재를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라의 말을 믿지 않는 친구들 그녀는 기분이 상해 자리를 뜨는데요 그날 저녁 이상한 기운을 느낀 루카스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죠 그때 갑자기 환영이 보이고 루카스 루카스는 부기맨에게 끔찍하게 당하고 맙니다 그날 밤 사라는 또다시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그때 갑자기 문이 잠기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복도가 나타나고 사라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놀라서 도망치다 루카스를 마주친 사라 그녀는 부기맨에게 공격을 당하다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요 남친인 데이빗을 찾아간 사라 친구들은 루카스를 찾기 시작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루카스를 찾기 시작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루카스를 찾기 시작하지만 루카스를 찾기 시작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라, 누군가를 찾았죠? 그는 어드리의 집을 봤어요 그 부기맨? 또다시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친구들 린제이는 사라와 함께 있어주며 그녀를 위로하는데요 그날 저녁 유리 조각에 상처를 입은 제레미 그때 누군가 자신의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고 루카스를 쫓아가는 제레미 결국 제레미는 트렁크 안으로 빨려들어가고 말죠 다음날 알람 소리에 잠을 깬 사라 그녀는 제레미에게 연락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제레미! 루카스! 두 사람의 방을 찾아가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고 그때 트렁크 안에서 벨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하지만 비어있는 트렁크 교수에게 힘든 상황을 털어놓는 사라 교수는 사라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상황들이라며 힘들어하는 그녀를 달래줘 교수의 말을 듣고 부기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사라 그녀는 모두가 경계치 소위에 와서 이들어가는 것 같고 그녀는 부끄리지 않냐 그녀데 그녀는 그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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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에게 사라는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간신히 벽장을 탈출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곳은 다름 아닌 시체가 질비한 복도. 사라는 부기맨의 그림자를 마주치고 잠시 후 시체들은 눈앞에서 사라지고 마는데요. 그때 다가온 제레미. 사라의 비명 소리에 방으로 들어온 데이빗. 데이빗은 그녀를 진정시키죠. 멀쩡한 복도를 보여주며 사라를 안심시키는 데이빗. 사라는 오드리 아빠의 일지를 보여주며 위험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데이빗. 오드리를 그리워하는 사라. 그날 저녁. 기존에 벌어졌던 살인사건들과 부기맨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사라. 교수 역시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요. 방송을 듣다가 방송실로 급하게 향하는 사라. 그녀는 기숙사에서 서둘러 대피하라며 방송을 하죠. 하지만 곧이어 경비원에게 연행되는 사라. 잠시 후 데이빗은 사라의 연행 소식을 알리고 린제이도 사라의 말을 믿기 시작하는데요. 부기맨에게 공격을 당한 후 세탁기에 갇혀버린 린제이. 경비사무소로 사라를 만나러 온 교수. 그때 한 여학생은 세탁실에서 시체를 발견하게 되죠. 신고전화를 받은 경비원. 그때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고. 갑자기 문이 닫히고 마는데요. 그 사이 부기맨에게 공격당하는 교수. 결국 교수는 목숨을 잃고 말죠. 사라의 말을 믿게 된 데이빗. 사라는 전화가 끊어지자 급하게 기숙사로 향합니다. 방에 도착해보니 이미 겁에 질려있는 데이빗. 그때 부기맨은 데이빗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후 끔찍한 모습으로 던져진 데이빗의 시체. 사라는 더 이상 부기맨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게 일부러 거짓말을 하죠. 경찰에게 연행되는 사라. 그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사라는 끝내 부기맨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사라 대신 목격자로 선택된 경찰들. 1년 후 부기맨에 대한 소문을 냈던 사라의 이야기를 해주는 여학생. 스퉬 잠시 후 부기맨의 소문을 믿던 여학생은 부기맨의 공격을 받게 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은 설화에 등장하는 부기맨을 믿은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끔찍한 상황을 다룬 공포 스릴러 영화 부기맨 3입니다 실존하지 않고 이야기 속에만 등장하던 공포의 존재가 사람들의 소문과 믿음으로 인해 실체화되고 널리 퍼진다는 설정이 꽤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작품인데요 하지만 2008년 당시에 CG로 구현된 잔인한 장면들이 매끄럽지 않아 아쉬움이 남기도 했죠 킬링타임용 슬레셔 무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그럼 다음 영화에서 또 함께 치려봐요